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공방 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어페럴 패턴 캐드 세번째 시간으로 세번째 줄에 있는 기본 툴바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기로 강아지 옷 패턴을 하나 그려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분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D 입니다 왼쪽 클릭으로 지정해 주시구요 이거는 말 그대로 등분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등분하고자 하는 선분에 가져가면 이렇게 빨갛게 지정이 됩니다 선분에 가까이 가져가면 5등분으로 나누어 지는 게 보이실 거에요 지금 5등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설정이 되는 거구요 요거는 빨갛게 들어온 상태에서 숫자판으로 바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2로 바꾸면 위에 숫자도 2로 바뀌고 등분이 2로 바뀝니다 숫자를 바꿔 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등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클릭하시면 까맣게 바뀌면서 2등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단 지우개로 지워주고 다시 등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분을 지정해 주면 빨갛게 등분으로 나누어 지구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등분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굵은 곡선으로 등분을 해 주던 게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져가면 포인트로 끝난 상태에서 포인트로 등분이 표시가 되었구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숫자판을 눌러서 등분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3등분 해 줄 수도 있고 4등분 해 줄 수도 있고 5등분 해 줄 수도 있고 숫자판을 바꿔주면 이렇게 등분이 바뀌게 됩니다 선분을 지정해 준 상태에서 우클릭하게 되면 등분을 표시해 주는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포인트나 곡선 중에 원하는 모양을 결정하시고 왼쪽 클릭해 주면 이렇게 등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등분의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 주시면 이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 방향 분할 이라는 건데요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분과 같이 빨갛게 지정이 되고 포인트 가까이에 또 다른 표시가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커서를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입력창을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빨갛게 지정된 상태에서 왼쪽 클릭하면 입력창이 뜨구요 여기 보시면 싱글과 더블 있어요 가운데 포인트를 중심으로 양쪽에 점이 있게 되는데 싱글은 이 포인트에서 한쪽 점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더블은 양쪽 길이를 말하는 거에요 싱글이나 더블이나 어느 것을 지정해서 숫자를 바꿔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싱글을 2로 바꾸게 되면 더블은 자동으로 4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싱글이나 더블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지정해 주셔도 또 결과는 똑같게 나옵니다 이 양분할 기능도 패턴을 그릴 때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요 이제 이 포인트를 없애주고자 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지우개를 포인트 가까이 가져가서 선분이 아닌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거에요 이렇게 선분이 지정이 됐을 때 눌러주면 선분이 사라지게 되고 포인트가 지정되었을 때 포인트를 클릭해서 지우개로 지워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이 비교인데요 단축키는 R 입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꼭 줄자처럼 생겼는데요 줄자의 기능을 합니다 길이를 비교할 때 길이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선분을 지정해 주시고 왼쪽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측정하고 싶은 선분을 지정해 주시면 그 선분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길이가 두 가지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두색으로 길이를 하나 측정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동둘레 길이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 두 길이가 합한 길이가 앞에 나오게 되고 뒤쪽에 보시면 순서대로 측정한 순서대로 길이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비교 창을 지우게 되면 지정되었던 선분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진동둘레를 클릭해 주면 진동둘레의 길이가 측정이 되고 목둘레선을 한번 더 클릭하면 목둘레선 길이가 합쳐져서 제일 앞에 나오게 됩니다 뒤쪽으로 가보면 첫 번째 진동둘레 길이를 측정해 준 길이가 앞에 나오고 두 번째는 목둘레선의 길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길이 비교는 원하는 선분의 길이를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은 강아지 옷 사이즈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인데요 등 길이가 17cm인데 제대로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 중심선을 클릭해 보면 길이가 17cm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비교는 선분이 아닌 곳의 길이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쪽 어깨선의 폭을 측정하고 싶어서 아무리 지정을 하려고 해봐도 선분이 아니어서 지정이 안됩니다 이렇게 진동둘레나 어깨선 같은 경우는 선분이라서 바로 지정이 되고 길이가 측정되는데 선분이 아닌 곳은 길이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그리다 보면 선분이 아닌 곳의 길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시프트키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모양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면 선분이 아닌 곳도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뀌어진 치수 툴로는 가슴둘레 같이 지금 선분이 없는 곳의 길이를 측정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턴에서 선분이 없는 곳의 가슴둘레를 측정해 볼 텐데요 우선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해서 하나 끌고 와서 기준섬을 잡아 주었구요 그 선을 기준으로 빗돌아지지 않게 가슴 치수를 측정해 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5cm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슴둘레 28cm 아이의 경우 패턴에서 15.5cm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 이동을 볼 텐데요 단축키는 G입니다 이건 마치 손바닥처럼 생겼는데요 말 그대로 선을 이동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하고 싶은 선을 왼쪽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고 바탕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빨간 표시가 뜨게 되구요 그 상태에서 다시 왼쪽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선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클릭 다시 한번 해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그 선분이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고자 하는 선분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으로 지정해 준 다음에 다시 왼쪽 클릭 한번 하고 원하는 위치로 움직인 다음에 왼쪽 클릭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옮기고자 하는 선분 왼쪽 클릭 해주고 우클릭으로 지정해 준 다음 다시 한번 왼클릭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왼쪽 클릭으로 선 이동이 가능합니다 선 이동의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곱하기 2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왼클릭으로 패턴 전체를 선택해 주었고 우클릭하고 다시 왼클릭 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로 패턴이 그대로 하나 복사가 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 방향이 바뀌게 되구요 왼클릭 하게 되면 새로운 패턴이 하나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하나 복사가 된 거에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판을 이동시켜 볼 텐데요 우선 앞판의 선분을 선택을 하고 근데 이 앞판이 지금 옆선을 기준으로 잘려야 되는데 이 진동 둘레와 밑단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패턴 떼어내기로 자를 수가 있는데 패턴 떼어내기는 다음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으로 지정해 주고 다시 왼클릭 해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왼쪽 클릭 해주면 지정된 선분 그대로 복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목둘레선 그린 후에 목둘레선이 완만하게 대칭되게 잘 그려졌는지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클릭으로 목둘레선 선택하고 우클릭 한번 해주고 다시 왼클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면 방향 바뀌게 되고 마우스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왼클릭을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면서 또 다른 목둘레선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둘레선 모양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은 반쪽만 그려진 패턴이라 하나의 온전한 패턴을 그리려고 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으로 지정하고 다시 왼클릭 해준 다음에 우클릭으로 방향 바꿔 주시고 앞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 대칭되는 하나의 온전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패턴을 하나로 그릴 때는 등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리지만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회전 볼텐데요 단축키는 없습니다 선회전은 말 그대로 선을 회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회전할 선을 선택하시고 우클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회전할 중심이 될 선을 체크해 주시는데요 저는 목둘레선을 기준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선분 그어주시면 연두색 선이 뜨고 마우스 움직이면 회전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왼클릭 하시면 기준선을 중심으로 회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앞판 전체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회전할 선분을 왼쪽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클릭해서 기준이 되는 선분을 그어줍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회전을 한 다음에 왼쪽 클릭을 해 주시면 선이 회전되게 되고요 이때 입력창이 뜨게 되는데 입력창을 이용해서 원하는 각도와 원하는 넓이로 회전을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이동과 선회전 두 가지를 사용해서 앞판과 등판의 어깨선을 맞대어 볼 거예요 우선 선이동을 클릭해 주시고 이동할 선분을 선택을 해 줄 거예요 저는 두 어깨선을 맞닿게 해 줄 텐데요 왼쪽 클릭으로 이동할 선분을 먼저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 우클릭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왼클릭해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동시켜 줍니다 저는 등판과 앞판의 어깨선을 맞닿도록 놓을 거라 일단 앞판을 등판과 만나도록 위치시켜 주었습니다 왼쪽 클릭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회전을 클릭해 줍니다 위에 곱하기 2 표시 뜨는 거는 Shift키 눌러서 기본으로 바꿔 주시고요 회전할 선을 왼클릭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우클릭으로 지정해 주시고 이제 기준이 되는 선분을 그어 줄 텐데요 왼클릭해서 기준선을 잡아 주시면 연두색의 기준선이 뜨고 그 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앞판과 등판의 어깨선이 만나게 됩니다 등판의 옆선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콤팔스 이용해서 선분을 하나 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판과 등판의 어깨선이 만나는 패턴은 강아지 망토 스타일 옷을 만들 때 이 패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툴의 기능을 알아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줄에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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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